2차 스킬 아니 이거는 다크나이트가 아닌데요? 아 다크나이트군요 아 깜짝 놀랐네 아니 난 미아일인줄 2차 스킬은 이렇게 직선 스킬인데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축이 좀 딱 봐도 그게 좀 느껴지죠 42부터 46까지는 제일 군용으로 해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46부터 51까지는 조용한 습지에서 해 주시는데요 아 이게 3차 스킬 보세요 누가 봐도 위에서 찍어내려가지고 범위가 좀 될 것 같은데 맞지도 않아요 이거 안 맞는 게 개요바 아닌가요? 범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70까지 한 다음에 75까지는 이제 잠자는 사막으로 이제 밀격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해 줬습니다 75렙부터 81까지는 이제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가는데요 81부터는 87까지 헬리시엄 조심 중앙을 가줬습니다 자 누가 봐도 맞아야 될 분위기죠 이게 안 맞는 분위기 지금 아 이래요 스킬이 잘 안 맞아요 저걸 안 맞아 그 다음에 135렙은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갑자기 가운데서 약간 언젠껏 되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우 길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우나무 출부터 3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외눈이 캐스터로 200을 찍습니다 시간은 6시간 38분 정도 걸려고요 사냥터를 한번 요약해 보자면 어 요렇게겠네요 정리해보면 맞죠 잘못 적었네 오케이 어 아이템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립템으로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셔트 가족 샌들 동15노목이 되고요 월묘 꼬리 무고력 하프 이어링 월묘 견차 여행자의 윙글래스 피노키오코 40제 그린레더벨트 올텔 1%짜리 연반 4장 그 다음에 무기는 우트가르트 스피어를 썼고요 밑잠 15% 에디 공심에 올텔 4% 초 70% 17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템 세팅이고요 다크나이트 장단점 스탠스 100% 공속 부족 1단계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어 바로 사냥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10렙부터 17까지는 들개들의 싸움터에서 했고요 30부터 35까지는 깊은 수령에서 사냥을 해주고요 35부터 42까지는 마일드보호에 딱 세주시는데요 그리고 42부터 46까지는 제일 문양에서 해줬습니다 61 때는 갱도 1을 62 때는 갱도 1을 가는데요 사냥이 아 다른데서는 좀 Y축이 애매하다 보니까 다른데서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직선 사냥을 선택하는데요 70부터 75까지 해 주십니다 75부터 81까지는 관계자의 출입금지에서 하는데요 87부터 101까지 이번에는 한울동주에서 했는데요 100% 160 찍고 복도 1 갔는데 2킬이 나왔더라구요 아 근데 생각보다 잡을만해 그 다음에 185까지 하고요 길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몬슬레이어의 시작이었지 앱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데몬슬레이어 장점을 뽑자면 역시 스탠스 100% 두번째 자체의 쿨공성으로 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데미지가 좀 약해가지고 그냥 스킬을 계속 쓰는게 좀 불편해졌어요 4차부터 쿠학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요정돈거 같네 굳이 42번째 6시간 6시간 9분 정도 걸렸네요 6시간 9분이면 빨리 끝난거 아닌가요 그래 네 요정도 될 것 같네요 자 블랙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10렙이 찍힙니다 10렙 부터 17렙 까지는 보통 들개들의 싸움터에 이래 싸는데요 들개들의 싸움터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이제 룬을 깔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사냥 스킬이 딱히 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순 없고요 그래도 그냥 할만하다 요런 느낌 그래도 기동성이 스킬 쓸 때는 쫙쫙쫙쫙 넘어졌고 레벨업 할 때 조금씩 먹는 것도 달달하더라고요 35로 넘어가서 이제 깊은 수령을 가서 사냥을 해줬는데 35부터 42립까지 알드보호의 땅에서 해줍니다 무난해 그치? 이렇게 보면은 어.. 사냥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46부터 조용한 습취를 가는데요 51립부터는 한울 중재 캐릭터가 윗점이 있어가지고 약간 한바퀴 도는 느낌으로 사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8립을 찍고 메마른 사막을 가는데요 75부터 81까지 하는 곳이죠 관계자의 수립금증을 나쁘지 않아요 나름 많이 잡는 편이고 젖은 젠컷 느낌 내는 것 같은데 윗점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타나토스 잊혀진 화랑인데요 112립까지 해주신 뒤에 그 다음은 시련의 동굴 1로 가주시는데요 아 그 다음 캔슬하는 모습이네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궁금하니까 소리나 들어볼까? 키보드 소리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후 장난 아니네 아 이런 소리구나 하하하하 그렇군 확실히 블레스는 데미지가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0대에 H03을 갔는데 아 어려운게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스킬은 한번 쓰고 넘어가는 용지라 뭐 따로 캔슬을 굳이 안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레전드였지 상하차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아주 별 쇼를 다 했는데 경험치를 드럽게 못 먹었습니다 경험치가 너무 힘든 만에 비해서 경험치를 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뜨거운 약국에서 엔드를 하게 됩니다 자 스킬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1차 스킬 매그넘 펀치 매그넘 펀치 리볼드 아 이게 콤보입니다 두개가 같이 나가는거죠 이렇게 스택을 쌓아야지 릴리즈 벙커즈를 쓸 수 있죠 스택이 많이 쌓일수록 세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점인데 어떻게 보면 척척 굉장히 빠르지 날라갑니다 날라 캐릭터가 위점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안 떨어지는 캐릭터가 있다 바로 이 캐릭터죠 더블팡 더블팡도 매크로를 써요 매크로를 쓰면은 스킬이 게이지가 차죠 장, 스웨이 후방 이동을 한다 4차의 쇼크 웨이브를 배우고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는거죠 으어어 대신에 잘 못쓴다 흐흐흐흐흐흐흐 굉장히 빡세고요 어떻습니까 블레이오저 있습니까 요 정도면 상탑입니까 제한적으로 한 10초 정도 쓰면은 탈진이 된다든지 드매지가 세면은 안쓰도 사냥 됩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데미지 부족하면 진짜 빡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블레스터의 장단점이라 장점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조건부 스탠스 조건부 풀공성 데미지가 약하면 힘든 버프 수 점 요정도 42일차요 블레스터 6시간 24분 적을 필요 없고요 마지막 남은 캐릭터는 제로인데 3월쯤 돼야 시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렇게 하고 이제 뭐 후기를 작성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전직업하는 느낌으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